14장 어린 양과 14만 4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13장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과 빚박은 절정에 이릅니다 여기서 이 절망 속에서 이제 14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어린 양과 이스라엘의 남원자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늘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보금을 가지고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짐승의 권세와 빚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마지막입니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힘 한 번 확 쓸 때에 그때 하늘에서 어린 양이 나타나고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했죠 이게 수레바퀴는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절정을 이루면요 여기도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같이 속도가 같이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같이 돌아갑니다 악한 자들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요 이쪽도 그 속도만큼 똑같이 돌아갑니다 보금이 선포되고 내려오는 시는 거죠 짐승의 왕국은 무너지고 우상을 생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 승리를 선포한다 승리의 선포에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4장 12절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뭘 들고 있다? 낯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알곡과 쭉정의의 그 추수 비유를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천사도 낯을 들고 보도송이를 또 한 천사가 보도를 수확합니다 이건 뭘까요? 심판입니다 포도주 틀에 피를 밟아가지고 피를 묘사하는 포도주 틀로 묘사를 합니다 위에는요 알곡으로 말하고 밑에는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전반부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14, 15,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실 때 뭘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예전에는요 뭘로 오셨습니까? 응애 응애 애기를 오셨는데 다시 올 때는요 백마 타고 칼을 들고 심판자로 오십니다 위험이 그냥 압도를 합니다 그냥 그 앞에서 달달달달 그냥 밤으로 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았다라고 그 표현을 하는 것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통치자 예수님은요 손에 이리한 낯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심판자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 16장에는요 마지막 재앙과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이제 펼쳐집니다 15장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하는 하늘이 크고 신비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보면요 서 있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이제 나눠주는 장면들을 쫙 펼쳐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5장 3절에 보면요 찬양하는 구절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게 유리바다 여러분 이게 홍해 옛날에 출애국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있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건너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참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15장 2절에는요 찬양하는 성도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순교한 성도들이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10개시록 16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곱 재앙을 중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재앙의 정당성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우심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다 7절에도 심판이 참되고 어렵다라고 세 번이나 이렇게 이 심판이 어렵다라는 거 합당하다라는 거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에도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비방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 나중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장 18장에는요 큰 음료의 심판과 멸망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는 큰 음료가 심판받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성경에는 이 타락한 도시를 음료로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바벨론이었고 지금은요 로마 제국 이때 쓰는 당시 로마 제국 이와 같이 타락한 도시가 마지막 때에 또 나타날 것을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이 음료는요 이 땅의 왕들과 함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가정한 것의 어머니라라고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요 17장 6절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여자의 정체가 구절에 드러나는데 일곱 산이 등장합니다 이 로마에 있는 일곱 동산을 여러분 로마의 탄생 보면 일곱 동산이 나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왕, 여덟째 왕이 나오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린 양을 대적한다라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포커싱을 두고 보시면 되고요 게시록을 이해하는데 음료가 무엇이냐 짐승 몰라도 됩니다 뿔 몰라도 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주는 책이 아니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중요하다고 하면요 이건 뭐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겁니다 아까 용이 아까 사단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한 것은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시험 안 나오는 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시험 나오는 건 알려주듯이 그래서 이 중심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게시록 여러분 읽으면 됩니다 17장은 음료로 상징되는 로마에서 뿔로 상징되는 황제들이 성두들을 죽이고 그 피에 취해 있다는 것 타락에 있다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난과 순교가 끝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세요 어린 양과 성두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이긴다 이긴다라는 이 말을 계속 계속 얘기합니다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권세는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권력을 준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 무엇을 상징하고 적어서 뭘 상징한다 초점을 맞추면요 계속 딴 길로 새기 때문에 게시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될 책이 게시록이 아니고요 그냥 그림책 보듯이 숙숙숙숙 넘기면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게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과 소망의 메시지를요 우리는 캐치하면 그걸로 됩니다 계속해서 18장에는 앞에서 음녀 큰 음녀라고 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의 불의를 기억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자만하다가 하나님이 진노에 망하게 되자 함께 음행하든 적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대적하든 그 세상의 왕들도 통곡을 합니다 상인들도 큰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애통하게 되고 오히려 하늘의 성도들은요 큰 게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렇게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게시록 18장의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내용만 읽으시면 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나오는데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가 그 증거다라는 거죠 그 피 아까 말했잖아요 그 피를 재단의 아래에서 뿌렸다라는 거 그게 그 증거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정당성은요 성도들의 피다 그 피가 아우성을 그 노자는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해서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런 겁니다 19장에 백마탄자의 심판이 나옵니다 끝까지 다 왔죠 19장에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절과 8절의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구부서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행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백마탄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이제 개선 장군처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신실함과 진리의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사탄과 전쟁을 하신다라는 거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사탄과 전쟁을 하신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붉은색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받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들의 피가 튀겨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다 피로 적신 거예요 피 뿌린 옷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묻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피에 다 젖은 거예요 그게 심판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냥 이게 부리는 다 죽여버립니다 15절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이 나오고 말씀으로 뭘 심판한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창조하고 나중에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말씀으로 통치하고 창조하고 통치하고 심판해요 다 세 가지가 뭐다? 말씀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죠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들이 다 강력한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불에 던져버립니다 사탄과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과 성도들을 이길 것 같았지만요 결국 예수님과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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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cie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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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tions oni lot remo tr